서구의 서양 철학사를 하나의 리커링 씹이 있는데 몇 명이 흐르는 밑에 흐르는 씹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확실성의 추구라고 부르고 싶다 확실성 그러니까 데칼티반 얘기한 게 그런 의미에만 확실성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혹은 패러다임 안에서의 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성의 변천을 설명하면서 서양 철학사를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확실성을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신화적 세계관 사고방식 인생관 그런 대로부터 존재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를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본질 자체를 보고 싶은 욕망이니 운명이니 사람의 팔자니 인간관계니 신과의 관계니 이런 걸 다 같이 어울려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사물을 그런 충동이 철학의 탄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신 껴들지 않고 인간이 갖고 있는 순수한 이성적 판단과 지각 능력 이것만 갖고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볼라는 그걸 저는 존재론적 전환이라고 보고 싶어요 익스테셜 턴이라 그러니까 신화에는 모든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있는 것만 발라서 그것만 따로 보려고 그런 시도 그런데 그걸 제대로 그 패러다임을 정착시킨 사람이 저는 플라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한번 뒤바뀌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데칼트가 데칼트가 이게 내가 우리들이 여태까지 얘기한 그 존재들이 그거 맞아 객관적으로 영원한 거 맞아 묻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내가 생각한 존재들 아닌가 갑자기 중심이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죠 나한테로 돌아와서 이제는 철학자들의 임무가 저기 밖에 있는 객관적인 그런 존재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렇게 보는 인식의 구조랄까 본질이랄까 성격이랄까 근거랄까 이런 거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철학을 인식론적 추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또 의심이 가는 게 바로 언어적 전환인데 그걸 인식론적 전환이라고 하면 의미론적 전환 다시 말해서 언어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하나의 철학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언어적 전환 이후에는 데칼트의 코기토 명제도요 이게 그렇게 확실성이고 클라라의 디스틱타 그러니까 명석판명한 그런 명제라고 그리고 알키베데스 점이라고 모든 진리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언어적 전환 이후에는 아주 코믹해 보인다 얼마나 엄청난 쉬프트가 이루어졌냐면 과거에는 존재가 먼저 있고 존재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걸 본 내 사유가 있고 내 사유 속에 존재가 담겨졌고 그리고 그걸 남한테 전하는 언어가 있을 뿐인데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깍그로 됐다 언어가 있고 그 언어가 사유를 뒤틀고 그 사유 속에 존재가 기어들어온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바뀌었다 그건 엄청난 사건에요 고지 듣든 안 듣든 그리고 언어적 전환의 위력이랄까 충격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이 언어적 전환 이후에 순진하게 철학을 할 수는 없다 언어를 언급하지 않고는 천문학자가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마원경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를 더 이상 볼 수 없듯이 그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철학사에서는 특히 분석철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 언어적 전환을 주도한 사람이 러셀 프레게 그리고 후계자로 중심에 윗겐슈타인 유명한 그 윗겐슈타인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대 과학철학의 두 특징을 과학에 대한 철학자들의 경의감이랄까 그게 하나고 그걸 직접 간접으로 영화를 봐서 언어를 다시 보기 시작한 이 두 개 축이 그러니까 현대 철학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화돼서 과학철학을 탄생시킨 계기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주 핵심의 논리실증주의가 있었는데 논리실증주의라는 것은 로지컬 퍼지티비즘 그건 다른 말로는 로지컬 엠피리시즘이라고도 그러거든요 경험주의다 그런데 경험주의는 데이빗 휴미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데이빗 휴미의 못다 한 얘기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야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다른 관심을 갖고 논리를 담은 언어들이 어떤 걸까 추적해보니까 논리를 담은 언어라는 게 형식 언어로 수학 언어나 논리 언어가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는 과학 언어들아 하는 거예요 특히 물리 언어들아 이 사람들은 형사 부사 다 빼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가 쓰는 언어야말로 진짜 철학적 언어다 존재를 담은 언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 철학하고 연결되는 것은 과학적 명제들이 그러면 다 유의미하냐 검증 방법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까마귀는 까맣다 그랬을 때 까마귀는 까맣다 그랬을 때 그건 까마귀라는 조류에 대한 법칙이거든요 과학의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검증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걸 귀납법을 써야 되는데 귀납법을 써서 까마귀 한두 마리 보고 까맣다 그렇게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귀납법이 걸려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귀납법이 과학적 법칙에 완전히 기초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과학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전부 다 귀납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논리실증주의자의 급소랄까 거기서 치명타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된다 확률로 하는데 확률도 카누나 같은 사람은 확률로 하는데 확률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카운트 이엠플 하나 나오면 끝나는 그리고 까마귀를 어떻게 무한정으로 잡아봅니까 그렇죠 그리고 헨페린의 파라독스라고 해서 까마귀는 까맣다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라는 것은 이걸 논리적으로 깎으러 해놓으면 까맣지 않은 것은 까마귀가 아니다 그래서 까마귀 하나 까맣다는 걸 보려고 까맣지 않은 모든 상남안상 이게 불교 철학도 아니고 뭡니까 그걸 다 검증해야 돼요 그거는 과학도 아니고 과학 철학도 아니고 과학 철학도 아니다 그랬을 때 폭포가 나타나요 비판적 합리주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안티태제로 내세운 거거든요 과학적 법칙은 귀납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증이라는 게 틀을 바꾸는 거다 그야말로 틀을 바꾸는 거다 예술가처럼 보통 사람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연역을 통해서 가설을 내세우라 그거 하나 틀리면 반증되는 거다 모든 법칙이 무너지는 거다 빨리 안 무너져도 언젠가는 무너진다 결정적인 반증이 나오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시대정신으로 이제 엮어 나가는데 결국은 열린 사회와 그척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비판적 합리주의의 정치 철학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과학 철학으로 넓게 보면 그 앤티 퍼지티비즘이 자연과학 철학이라면 싸잡아서 반 커뮤니즘 막시즘, 플로이디안까지 싸잡아서 반 사회주의 반 사회과학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전체 보면 이 사람의 철학이 과학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로 없다 이거야 사회과학이 과학이 사회과학하고 인문학 인문과학도 과학이 되려면 마찬가지지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이 따로 있냐 무엇을 과학을 과학이게 하는가 그 반중의 기준을 그걸 내세운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붙이는 건 과학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미처 못 봤다 포포가 근데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과학은 세 국면으로 돼 있거든요 대개 우리 시대를 과학기술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학기술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됐겠어요 과학지식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 과학지식이 새로운 세계에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다 휘두르고 있다고요 안 휘둘러지지만 휘두르고 있잖아요 점점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과학지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넓게 보면 모든 일급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특히 과학자들은 분명한 데이터를 갖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다 정직해야 된다 데이터 앞에서 그래서 나온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탐구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근데 그 자세 중에 일부를 그것도 인컴플릿한 방식으로 포포가 얘기했을 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 합리주의가 완성되려면 그 과학자가 과학에 임하는 정신 자세를 좀 더 탐구해야 된다 그게 이 시대의 인문학이다 물론 과학자니까 이론을 만들어야 되고 결과물을 정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독단적 합리성도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성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이성만 그래서 과학은 상식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 얼마나 잘하냐가 문제지 그리고 과학은 개방되어 있다 자유학 얻은 결론은 누구나 만질 수 있다 트집 잡을 수 있고 과학자들한테는 개방성이 거기 있다 그리고 외롭게 혼자 하는 거다의 과학은 초락처럼 결국은 혼자 이론 발표하고 책임지는 거다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 거기에 자율성이 그렇죠? 가장 자율적인 인간이 과학자들이다 가장 합리적인 인간이 비판에 열려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 발견은 보편성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평양의 돌은 어떻고 로마의 돌은 우주로 날아가고 그렇지 않다 진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보편성, 엄밀성, 비판성, 개방성, 합리성, 자율성 이게 과학정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거기에 포포의 예언적 의미가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정리하고 mountainside 그런 거 왜 아쉽다 올라와 yeah Coin 감사합니다 お願い